본캐팀인데 닉네임도 바꿨어 그놈의 비에리로 바코드로 바꿨는데 아니 자꾸 애들이 영상 댓글로 내 아이디 검색해 가지고 뭐 영입했는지 자꾸 스포 하더라고 짱나서 검색 못하게 그냥 바코드로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 요청 보내는 건 뭐냐? 팀을 갈았어요 어 팀을 갈아서 원래 이제 네덜란드 에이시밀란 이었잖아 근데 이제 네덜란드를 뺐어요 잡팀스러워 가지고 역시 오히려는 잡팀 같아 포기했어 네덜란드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긴 한데 한 번씩 내가 통곡을 하더라고 인첩함이 떨어진다고 해야되나? 다 너무 막 어깨형님들이라 갖고 아 이 뭔가 침투메타에서는 좀 이 빠릿빠릿한 센터백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에이시밀란의 빠릿빠릿한 수비의 정석 말디니 그리고 또 LH 오카로 일단 사놨고 스피드도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고 대인수비 수치가 진짜 높아 태클 수치도 높고 가로챙이랑 뭐 몸싸움도 많이 이제 보완이 됐고 LH는 거기다 이제 파워헤더까지 또 장착이 되있어 진짜 이게 말디니를 쓰면 수비가 쉬어진다 라는 말을 통감할 수 밖에 없는 자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좋아하는 센터백 특히 세이브챙코 자 세이브챙코 세이브챙코 와 야 뭐야 오 뭐야 야아 세이브챙코우 오 레이카르트까지 3카로 해놨는데 고민인게 얘들을 그냥 오카로 이게 좀 업그레이드를 할까말까 지금 고민중에 근데 이거 일시불하기엔 좀 그렇고 어떻게 좀 오카까지 강화로 또 한번 레전드를 한번 써볼까 요즘에 강화 타율이 상당히 좋거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고 뭔가 좀 부족하다 아 이거 오카 가야겠다 싶으면 그때 해보는거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브라이 모비치 베테랑으로 갔는데 급여 맞출려고 한시즌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LH로 하지만 이브라이 모비치는 이브라이 모비치고 저거 어 아 세이브챙코 좋아 아 이거 오늘 수비진들이 새로 좀 영입했으니까 좀 수비 좀 보자 아 뭐지? 방금 실바 살짝 지나가는거 약간 하이패스인줄 알았어요 방금 티아고 실바는 LH 가질리아 MC는 태클빅 좀 나요 어 얘네 그런거 같아 약간 뭐 티아고 실바 건의자세요? 근데 좀 요즘 강화 그런게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어 약간 아 아씨 아무튼 이게 요즘 강화가 어 잠깐만요 흐하하하하하 사람이 말을 할때 제일 짜증나는게 뭐냐면 그러면 첫번째는 잠깐만요 쓰으으으 south 으하핳핳핫하 어 잠깐만 아아 발디니 크으으윽 왔죠? 이! 무라이 모비치! 아XX 안들어갔냐 들어갔냐 안들어갔네 젠장 하하하하 아까비 아 전술 바꿔야겠다 아 이거 뭐가 문제지? 섹시의 다이너마이트 박성주 전술 복사하겠다 히바우도 영입해볼까? 왼발로 그냥 조져 약발이 사람이 아니긴 한데 주발선호 있어갖고 영입! 하하하하하하 에이씨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 일단 굴리트 쉬고있자 세부챙커 들어가고 간판예측 아 예측게임하고싶어 피파 알았어 자 히바히바 히바히바 체감이 썩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네요 근데? 원톱이 이브라이 모비치라 크로스 한번 제대로 올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싸아아아 와아아아 크로스 좋네 이게 요즘에 헤딩 메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 아 요즘 메타에 안어울리긴한다는데 요즘에 게임을 잘 못하겠어 그냥 반응속도 너무 느려가지고 개파냐 C팔 아아아아 아아 자 우리 승리 거신분들 네 걱정하지마세요 응? 바로 또 넣습니다구 이러! 아잇! 어 반칙이긴 한데 아 굴지 말지 아 아 아 아 아 왕자님 하하 좋아요 오케이 1대1 좋았다 아 세부채코 움직임 너무 좋은데? 아 샵테iva 우 bild 바로왕자니임 아 와아 아 좋다니까 어? 프린스 좋다니까 아BE 아파 점프작 봐라 호흡 클zeniu 학교 전혀 안보이길 주 Cum 으 앱 assen 아 오셨다 이것은 아 뭐야 오케 왔다 키파워드 이브라이 모바우 모발 모발 아 차라빵 좋았고 세브챔코 움직임 좋았고 어우 세브챔코 좋은데? 어? 세브챔코 윙어 괜찮은데? 승리 거신분들 당연한거 아닙니까? 롤도 아니고 야 패배 39%나 돼? 1.5마리나 걸었다고? 미친거 아니야? 어? 흠 푸트리 급여가 될까? 24? 아 여기 23까지 가능하네 레이카르트를 그냥 LH로 내릴까? 아 티아고 실바도 LH로 바꾸면 되긴 하는데 그지 티아고 실바 LH로 그냥 바꾸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으흐흐흐 다음에 만나요 누구우 다음 주에 뵙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